우리 박민주 양으로 해드릴까요? 어떻게? 전 상관없습니다. 박민주 씨, 7문7답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네. 우선 자기소개 들어갑니다.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. 박. 박터집니다. 대박. 오, 민. 민유를 전공했지만 지금은 트로트로 열심히 활동 중인 박민주입니다. 주. 주라주라주라 사랑 좀 주라. 이야, 잘했습니다. 데뷔는 언제 어떻게 했나요?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주라주례부터 이어서 갈게요.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랑받고 싶어요. 여기까지입니다. 아, 그래요? 또 굉장히 나한테 서운했겠구나. 알겠습니다. 이어갈게요. 데뷔는 언제 어떻게 했나요? 2019년 11월 1일에 이제 꽁냥꽁냥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습니다. 자, 오늘 확실히 밀 노래는? 역시 꽁냥꽁냥이죠. 네. 내 인생 최고의 대박 행운은? 배우 최민수 선배님을 만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반면에 최고의 실현은? 모 경연대회에서 통편집됐던 것 같습니다. 슬프다. 네. 나만의 개인기가 있다면? 저는 박희진 성대모사를 합니다. 기다릴게요. 조금 이따 만나요. 자, 앞으로의 꿈은? 제2의 박민주라 불리는 후배 가수가 나오는 게 저의 꿈. 와! 보통은 배포가 남다릅니다. 제2의 누가 되겠다, 그 선배를 존경한다 이랬는데 벌써부터 후배 양성의 꿈을 키우고 있잖아요. 이야, 멋있어요. 놀라운 건 데뷔한 지 이제 7개월 됐거든요. 꿈은 크게 가져라, 그러면. 아, 대단합니다. 그런 부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남달라. 시작점이 그렇게 배포가 커야 돼요. 그럼요. 그리고 젊음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 뭐가 걱정할까요? 그렇습니다.